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나누어서 해, 나누어 하기가 이제 좀 괜찮아? 네 자, 그래서 자빈이 자빈이 시에 시비 하기로 했어요 어, 색깔 물어보는 거 쭉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It's blue 빨, 빨 같아는데? It's red It's red 빨 같아 It's red, 빨 같습니다 어?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It's yellow It's yellow It's yellow It's yellow 나누어서 해 세 번 정도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되겠습니까? 한 번 하고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의미 제시로도 하고 그 다음에 단어 제시로도 하고 알았어요? 네 오케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white It's white It's white It's white It's white 오케이, 그래서 Color 한 번 써볼까? Color C U L Color Color 이케 그 다음에 Yellow 한 번 써볼까? E L O 이중 야옹 아흡 えー yellow u thats not that yellow u 음 자 미나 파닉스 좀 하자 파닉스가 아니고 참 보카 좀 하자 보카 안 할거야? 왜요? 지금 A랩, B랩 했는거 자꾸 까먹고 있어 선생님이 보카을 해야 될거 같은데 왜 하기 싫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파란이 뭐죠 파란 파란색 블루 어떻게 쓰죠 블루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하얀색이 뭐죠 와이트 어떻게 쓰죠 와이트 어떻게 쓰죠 의미 제시해 가지고 쓰기 연습 안하고 있지 연습 좀 쳐줘 쓰기 연습해 이 연습도 해야죠 이러니까 맨날 틀리잖아요 어 h 가 소리 안나고 y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i 했으니까 소리 안나네 연습공책에다가 의미 제시로 해놓고 쓰기 연습도 하세요 자 그래서 what color is it 뭔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what은 무슨 뜻이에요 what 무슨 color 색 그럼 what color가 무슨 뜻이에요 is ok 무슨 동사인데 b 동사인데 무슨 뜻과 무슨 뜻 묻지않은 문장에서는 이다 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 뜻이고 그다음에 it is is는 묻지 않는 말 it is를 뭐로 만들면 is it 하면 무릎 펼 수 있으니까 묻는 말 됐고 is의 뜻은 그것 그래서 what color is it이 it은 what color이니 라고 묻는 말이 된거에요 오케이 그래서 빨간색이니까 뭐라 그래요? what color is it? it's red 라고 그러죠 it's는 뭐의 두림말이에요? it is의 두림말이고 it is red it의 뜻은? 오케이 그것이라니깐요 이것은 this 라니까 저것은 that 이구요 이것 저것 그것 is that it 구분하세요 몇번째입니까? 오케이 레드의 뜻은? 빨간색이란 무슨 씨에요? 빨간색이란 무슨 씨에요? 빨간색이란 어떤 꽃? 그럼 레드는 무슨 씨에요? 어떤 씨죠? 이제 선생님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어떤 씨 앞에 뭐 있으면? B 동서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한 10번은 했겠다 어떤 씨 앞에? M, is, are 와 같은 B 동서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고? 하다 씨 무슨 뜻의 하다 씨? 어떻다 빨갛다 라는 하다 씨가 된다고요? 그래서 it's red의 뜻이 뭐예요? 이것은?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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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빨갛다 가 됐다고요? 나머지도 다 똑같고요 yellow 뜻이 뭐예요? 노란색이란 뜻도 있지만 노란이란 뜻의 무슨 씨? 어떤 씨 앞에 어떤 씨 앞에 is 있죠? 합쳐서 뭐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쓰기 연습도 좀 해 그렇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설명했는 거 다음번에 똑같은 거 물어볼 때 대답 좀 하세요 이제 그렇습니까? 자 단어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어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뭐야 쓰기가 안되면 소리라도 기억나야 될 거 아니야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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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요 v 하고 e 소리 나잖아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줘야 돼? 그 다음 자 왜 이제 왜 성에 올라가 에 소리나잖아 그럼 뭐 헐 와 다시 A레벨 하자 에 소리나는 거 누군데 A잖아 A A가 내가 이 소리 뭐 했어 그 중에 A 됐고 그 다음 크 소리 남았네 다 까먹고 있어 선생님이 보카하자니까 보카도 안하고 어쩌자고 그러면 학년은 올라가고 있는데 크 소리 나는 거 누구야 그래서 합쳐서 블랙이라고 밤하늘은 까맣다는 문장이 보이네요 왜 이렇게 밤하늘을 까맣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Guardian 마요 쫘 이 그냥 그 다음 색깔은 color 어떻게 썼더라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그것은 빨간색이야 바나나 어떻게 써요 너 근데 시험 썼는데 바나나 쓴거 보니까 막 B하고 D하고 헷갈리고 있더라 그치 바나나 이렇게 쓰면 되지 바나나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기 뭘 이렇게 쓰면 돼 벌써 다 했어? 너 오늘 시험 쳐는 게 뭐냐 시험 쳐는 게 뭐야 너 쓰기 연습했어? 여기서 봉책에 아니요 오늘 시험 다시 치자 네 어처부리가 없다 네? 어처부리가 없어 너 이거 뭐해 똑바로 좀 해 기막이야 대충대충 하지 말고 B하고 D하고 헷갈리니 해 아직도 배내나 배내나 너 배내나가 아니고 바나나잖아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나라고 쓰기 연습해 다 까먹겠어 다 까먹겠어 응? 이 바나나는 노란색입니다 이 바나나는 노란색이 yellow 이 바나나는 노란색이 yellow 그 다음에 노란색이 yellow 어떻게 썼더라 Y, O, E, R, R 아까도 O, R이라고 했는데 내가 O, W라고 했고 W가 O 소리 난다고 했잖아 왜 황색이라 들렸어? 황색이 노란색이잖아 새바라기는 노랗다 새바라기는 노랗다 하면 맛떠틀리나 입어보세요 편견 이거 틀린거 세고 써 지금 아 지금 패드하냐? 네? 패드하고 나서 해 네 운선님은 수요일, 금요일에 늦게 와요 썬 몇가지 소리 몇가지 소리 플라우 썬 플라우 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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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 플라워 해바라기들은 노랗다 R 비동사 M R 이장때 R 옐로 애플 애플 쓰는방법 그 요일에 아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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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플부터 애플 우리 엄마는 이 애플 빨간 한꺼번에 열두 번씩 하니까 안 외워지잖아 자민아 나누어서 하라고 세 번 세 번 세 번 하든지 알았어? 그 빨간 사과 좀 보세요 그 빨간 사과는 오케이 북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북한은 어려워보고 싶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아무한테나 북한 하라고 얘기 안 해 복화가 필요한 학생들 한테만 얘기한단 말이야 너는 아직 니 그걸 지금 있는 것도 버겁잖아 복화를 해보니까 복화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패드할 때? 그의 뜻하고 단어를 외우더니 그럼 계속 안해도 돼요? 뜻하고 단어 외우는 건? 너는 중학생 때 배워야 될 단어 보여줄까? 지금 조금씩 복화를 안해놓으면 중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근데 초등학교 때는 영어 배우다가 중2때면요 그 일본어 배우잖아요 영어도 계속해요 일본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일본어 배우는 중국어를 배우는 이건 선택 어? 사민이 중국어 하면 잘하겠다 초록색 그린 쓰는 방법 그린 그린인데 어떻게 J가 시작되니 그린인데 다시 A 해야되나? 관전하겠네 내가 그잖아 그 그 다음 그린 그린 이게 뭐야 문자미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 그린 그린 나무들은 4월달에 초록색이다 나무들이 초록색이다 그린 나무들이 초록색이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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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거 아까 나왔던 거잖아 r 트리즈 r 4 으 에이 프로 뭐라고 처음부터 여기 S는 안읽을꺼야 R E는 안읽을꺼야 April S는방법 수기 연습좀 해 이제 배달하고 시험치고 배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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